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 중 약속 있는 날 브이로그입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변신을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뿅 변신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친구 만나러 얼른 가보겠습니다 고고 고기도 들어있어 다이어트 중 다이어트 중 무슨일이야? 이것도 매워 톡톡 깨지는 것 봐 미쳐버려 매콤함하지? 안먹어 먹었어 너무 예쁘다 매니 미쳐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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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좋아하는 청구도 미쳐버려 네 공짜로 받은 역시 아 맛있어 야 바지 짱 응? 바지 생각하잖아 우리가 저거 소화할 수 있는 날까지 봐야 되네 왜 소화해야 되는데 야 맛있겠다 언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나와? 그치 커플 양말 손톱 자랑 손톱 자랑 사고 신어버리자 그럼 같이? 좋아 양말을 갈아 신고 했습니다 하나 둘 춤 제거 어떻게 해야 돼? 부엉 나도 모르겠다 꽃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도구 동교를 보니까 마음이 맑아져요. 동상을 보니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10세 이상, 12세 이하. 너무 무서워, 그리고. 아이고, 타고 싶다. 아쉽다, 안녕. 물놀이터? 친구가 상품으로 받은 에코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에어팟도 잃어버렸거든요. 야. 아니, 진짜. 나도 물건 잘 잃어버리는데 너가 더 대단하다. 이 넓은 데서 어떻게 찾는 게. 우와. 가보자. 야, 저기 있어. 저기, 저기, 저기. 어, 있다, 있다. 우와. 찾았어, 찾았어. 야, 있었어, 아니다. 와. 이제 카페로 갈 거예요. 만보는 채우지 못했어. 그렇지만은 열심히 걸었어. 땡볕에, 그치? 아까부터 계속 저 춤 춰. 잘하잖냐고. 그러면 카페로 렛츠고. 야, 그럼 군무해주세요. 진짜 진짜. 딱 매스맥세. 오. 이거 딱 직후에. 아, 잘한 거 같아. 아, 살 거 같아. 아, 잘한 거 같아. 응. 오. 아, 예뻐. 나도, 먹어. 마사, 거 같아. 이거 진짜 달라고. 이거 진짜 달라고, 내가. 내가. 잘 맞추래? 잘 맞추래? 잘 맞추래? 잘 맞추래? 잘 맞추래? 우리의 비추는 그곳에 날 데려가줘 I love what I do drop the bina dry 한 분위기에 칠냈어 칠냈어 I wanna do I love what I do try and order drama는 내 손에 scenario 지금 속 그것만 들어 모든 걸 내 멋대로